안녕하세요 강성훈입니다. 날씨가 쌀쌀해지면 생각나는 음식들이 있죠. 저는 오늘 청국장이 엄청 땡겨서 찾아보니 강남에서 3,500원의 청국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. 강남 원조 청국장집 3,500원 널널 도곡동에 위치하고 있고 조금은 골목 안쪽이었습니다. 들어가 보시죠. 사장님 혼자 운영하고 계셨습니다. 계란은 500원에 추가할 수 있네요. 아... 냄새 각가지 반찬들을 넣고 비벼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청국장 부추...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것도 저것도 부추장도 아니 파실래요? 여기 청국장은 구수함은 기본 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어우 맛있어 또 먹고 싶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자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 저는 더욱더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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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